도둑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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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이야, 정말! 비주얼, 영양까지 고품질 통 코다리를 사용한 코다리조림을 전문으로 하는 남양주 코다리 스타디움입니다. 와, 통 코다리와 함께 통 오징어, 통 다리뜨기조림입니다. 이렇게 통화조리에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코다리는 고품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. MZ들은 코다리라는 걸 급식에서밖에 안 만나거든요. 급식 코다리랑 차원이 다르게. 에헤이, 급식 코다리야. 어? 통! 통! 살이 엄청 쫄깃쫄깃해, 진짜. 와, 진짜 맛있다. 우리 전략이 먹혔어야 되는데. 전략이 먹혔어야 되는데. 오늘의 최종 결과는! 하나, 둘, 셋! 짱!